네, 심층적인 이슈 취재를 통해서 오늘장을 미리 좀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레이더 시간, 오늘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에서도 이제 네 가지 핫키워드를 꼽아오셨는데, 첫 번째가 금투스의 이야기입니다. 금투스의 강행하고 이제 물음표를 붙여서 오셨는데, 자,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어제 저희 방송 기사에서 가장 댓글 많이 달렸던 기사가 금투스의 관련이었습니다. 금투스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매체에 나와서 금투스의 시행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 악영향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비판을 많이 하신 건데요. 반대로 정부 측과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동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금투세 폐지론을 꺼내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대해 민생토론하자라는 제안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한전에 부담될 수 있는 전기료 감면을 취약계층 부담 경감해야 된다는 논리로 결국 관철을 시키고, 반도체 입법 같은 경우도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인데, 결국 금투세 폐지, 이런 민생과 연관짓는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상황 보면요.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엇갈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박찬대 대표가 나온 한 말들 보면, 민주 정당답게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모아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증시폭락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전형적인 남타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투세 도입 혹은 폐지를 두고, 여야의 논리가 사실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쟁점 보면 여당의 입장은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세금이 어쨌든 도입이 되면 세금 좋아하는 투자자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 축소를, 증시의 위축을,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기관과 같은 큰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한국 떠나는 거 아니냐. 큰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는 아니, 선진국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물론 MSCI 지금 도입 안 됐지만, 선진국 집세 편입 안 됐지만, 선진국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 안 한 나라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목당 5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양도세 납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중시 이탈 우려는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여야가 이제 밖에서 장외에서 말만 하지 말고, 토론회 빨리 하고 실제로 제대로 부딪혀서 이런 불확실성, 투자자들의 걱정 혹은 분노를 어서 잠재우는 계기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지금 뭐 증시의 상승 동력이 정말 부재한 가운데, 이렇게 금투세 같은 여건적으로도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대책이 하리법발로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 바람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예요. 12년 만에 해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방 쪽은 사실 수요가 많지 않고, 공급에 대한 원하는 것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이쪽에 집중하자라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관소화시키는 게 주요 골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종목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풀기로 한 거고, 일단은 오는 11월입니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의 만 가구, 수도권 4만 가구 해가지고 5만 가구 어디다 택지 풀지, 그린벨트 해제할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 3만 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규모 추가로 발표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무장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약 42만 호 넘는, 42만 가구 넘는 주택 물량을 공급해서 집값을 낮춰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크게는 이게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건자제 업종의 꽤 괜찮은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88대책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나올 만한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분석 보면 지금 건자제 같은 경우는 B2B하는 건자제 업체는 아마 수주가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CC라든가 유리업체, 셰시부터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인데 시멘트 업체들부터 큰 틀에서 건설업체는 나쁘지 않은 얘기가 나왔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 시장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바라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 하나 하나 봐야 될 거는요. 사실 그린벨트 얘기 나오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20% 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SG 세계물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관악구 본천동에 지금 그린벨트 택체를 좀 갖고 있거든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어디가 풀릴지 잘 모르겠지만 풀리게 되면 서울 강남권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 관악이라든가 좀 서울 남쪽에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는 오히려 이 세계물산이 지금 내려가는 모습도 관측이 됐거든요. 오늘장 한번 지켜봐야 될 만하고요. 이 그린벨트 관련주는 사실 지금 정확한 정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혹은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유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그린벨트 관련주들도 시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수혜 종목까지 한번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4,727억 원으로 예상 수준은 4,3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에서 6% 정도 컨셉보다는 좀 잘 나온 거고 전년 동기 대비 26.8% 상승 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과연 오늘 좀 주가가 반응을 좀 시원하게 해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라고 지금 키워드를 꼽아오셨는데 키워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책연구기관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층을 일단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거는 지금 시사하는 바가 좀 있겠죠. 아마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수부진이에요. KDI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이번에 8월에 설정을 했습니다. 5월에 있었던 경제전망에서는 2.6%로 전망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0.1%포인트 낮춰 잡은 거죠.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좋은데 그것보다는 내수부진에 대한 걱정이 하반기에는 더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있겠죠. 우려의 핵심은 고금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5%라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체라든가 다 금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민간 부채가 대규모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쪽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높은 이런 현재 수준이 계속해서 길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한은이 기준금리 안 낮출 경우에 가계 소비 여력이랑 기업 투자 여력 제약이 되면서 내수는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국책 연구기관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KDI 내부에서는 8월에 한은이 좀 금리 인하 단행이 먼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인가요? 우리 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소비 전망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밖에 나가면 외식할까 하다가 이제 편의점 가고 뭐 그러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뭐 해수엔급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저 되게 걱정해요. 사실 다 걱정하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소비가 잘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부진에 대한 걱정. 지금도 사실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KDI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원래 민간 소비에 대한 기준 전망을 1.8% 상승으로 했습니다. 연율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0.3%포인트 떨어진 올해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생각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KDI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미 좀 더 빨리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시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매체에서 나왔던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 노련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거였을 건데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어제 KDI의 경제전망 설명하면서 5월의 전망 때 우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전진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DI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정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미국이 안 낮췄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는 게 낫느냐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지만 지금 KDI가 봤을 때는 8월에 하느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미국보다도 조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은 것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단순하게 지금 민간 소비 안 좋다고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지금 부동산 이런 거 너무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국채경구기관에서 이런 얘기 내놨다는 거 오늘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채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 빨리 금리 인하 8월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함에 있어서도 뉴스팔로우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오늘도 종목이에요. 원익 IPS 꼽아오셨는데 실적은 썩 그렇게 기대치를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내긴 했어요. 그런데 매출 자체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증권가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원익 IPS가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154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 올랐고요. 영업 손실은 3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2분기, 1분기에 이어서 영업 손실이 지속이 된 거죠. 그나마 숫자적으로 다행인 것은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약 70억 원 정도 내놨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영업 손실을 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컨센서스보다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지금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업 손실을 냈잖아요. 하나증권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원익 IPS가 350억 원 정도 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원익 IPS가 디램 관련 수주가 연말 계속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4만 4천으로 높여잡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오늘 장에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잘못했네요. 원익 IPS 컨센트 정치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컨센트 상회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영업 손실이 낫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맞아요. 영업 손실은 좀 지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네.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아서 목표가를 지금 증권가에서는 높여잡고 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원익 IPS 오늘도 밤사이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괜찮았거든요. 오늘 원익 IPS의 주가 반등 추이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한 주 감사했습니다. 기자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